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엣지 체인지 시에 보여지는 스키와 신체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속된 턴의 경우 턴의 마무리에서 시작까지 동작은 하나의 동작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스피드 조건에 따라 뉴트럴 포지션의 상태는 변화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사면에 대해 스키가 플랫한 범위에서 신체가 스키에 직립하게 서 있는 외환경이 없는 상태를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정의했습니다.